자, 백쪽에서 쇼트, 돌아서 드라이브, 한쪽 가서 드라이브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스텝 연습을, 중 연습을 1인당 30개씩 남아주세요. 자, 준비. 뭐, 백쪽으로... 시범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맞아요? 뭐, 비슷해요, 그렇지요? 한 번 해봐요. 하나, 둘, 아, 뭐야? 잘한다. 그렇지. 좋아요.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한다고 하시고요. 넓게, 넓게. 넓게, 넓게. 넓게, 넓게. 스메, 넓게. 스메, 넓게. 하나, 둘, 셋. 동발로, 동발로. 동발로, 동발로, 동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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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가. 그렇지. 그렇지. 다섯, 두자 insists. 너무 잡죠? 너무 잡죠? 아이고 다리야 이제 놓치겠다. 옆에 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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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돌려. 어. 돌려. 그렇지. 올라서 돌아가요. 그렇게 돌면. 그렇지. 돌게 돌려. 됐어. 올리고, 발이한테 걸어주세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 때. 나 줄게. 이것만 준비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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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스윙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 봐봐요. 내가 이렇게 스윙을 했어. 그럼 다음에 정해진 거니까. 지금. 다음에 내가 이걸 따라가야 돼. 하나 했으면 이게 이제 빠지면서 그 다음 동작이 준비가 되는 거. 네. 그쵸? 응.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제가 됐어. 그 다음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하나. 움직이면서 대야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동의 일로 올지 저런 올지는 몰라. 앞에 올 수도 있고. 잠깐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네. 하나. 확실히 준비를 한 거 하고. 여기로 왔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로 오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로 오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응? 그쵸? 네. 센터스는 좀 받아주는 거고. 여기서의 동작은. 또 여기의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갔어. 그럼 이거 하고 다시 돌아설 거야. 그럼 딱 하고. 돌아섰을 때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야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그 꼭지점이 뭐냐면. 이 기준점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모서리에 공이 두 개 온다. 여기 모서리에 한 개 온다를. 전제로 두고. 준비를 해 주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쇼트 딱 치고 돌아서 썼는데. 여기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 근데 공이 이렇게 왔어. 공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좀 앞으로 와서 공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동작에서. 공을 보고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모서리에. 공이 온다는 전제로. 두고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는 공을 내가. 움직이면서 치는 거죠. 네네. 그래야지. 게임할 때도. 순간순간 따라다닐 수가 있는 거지. 공을 상대방은 좀. 이쪽에다 좀. 좀 많이 움직이고. 좀. 이쪽에다 좀. 좀 안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동작이 느려지고. 차점을 못 잡는 거야. 알겠죠? 네네. 한 번 더. 20개만 더 해봐요.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네네. 한 번 더. 한 번 더. 상대. 스픱. 이리 와서도. 스픱해. 나 스픱. 진짜 부족한 거. 스픱해. 스픱. 스픱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멈추어서. 스픱. 발이 계속 계속 이렇게 가 이렇게 와주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앞으로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 그렇지 또 하나 여기서 그렇지 이 밑에 있어서 아마 손이 도미를 봤을 때 봤을 때 때문에 여기 봤을 거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아니라 딱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 잡아주면. 그렇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스텝은 여러분들 게임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스텝이에요. 여기 가서요. 이쪽으로 올 때 스텝이 이상해요. 딱 갔어, 걸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끝이야. 이리로 왔어요, 다시 왼발. 응? 딱. 딱, 딱. 그러면 왼발. 딱. 딱. 그 다음에 딱 걸어서. 야, 그렇지. 거기서 바로 하라고 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한 번 찍어줘. 맞아.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 있잖아. 아, 너무 어색하다. 옛날에는 한 번 하고. 옛날에는 안 하니까 생활이 안 힘들어. 자. 해볼게요. 자. 7분씩까지. 하. 연결이 바로. 아, 연결 안 하네. 연결을. 연결을? 어떻게 해? 이쪽 두 번 이쪽 두 번. 그리고. 딴, 딴. 딴 딴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니가 하나 둘 둘 둘 거기서 주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아이고 하하하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넌 셋 넌 셋 넌 넌 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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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 때 이렇게 힘을 들여서 안 하는 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선수들 보면 게임할 때 완전 막 근데 게임할 때 정작 땀은 하나도 안 나는데. 파이팅! 여기. 러블리. 여기로. 아우, 쏘리 맞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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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우! 소리 zaête! 1, 2, 3, 4, 3, 4, 4, 5, 6, 7, 8, 8, 8, 9, 10, 11, 12, 13, 19, 16, 17, 18, 19, 19, 19, 19, 20, 20. 조금 더 빨리 똑같이 스텐가 나는데 여기 락아가 세위로 넘는게 좀 더 빨리 중 중 중 됐다 네네 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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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iiiiii 손 두고가 된다 쭉 아! 머리 아프고 당황한다 두근두근 누르기 이리 까먹어도 끝나간다 딱 맞고 그래중에 침대 침대 되겠다 침대 또rock 1. 좋아요 1. 2. 3. 1. 5. 9. 10.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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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엉덩이를 맞을 때 이렇게 튕겨주지 못한다. 잘했는데 잘했는데 서브 넣고 잔스텝 조금 빨리 나왔죠? 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스텝이 안 맞아요. 스텝이 안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맞춰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맞춰봐요. 아이고 아이고 돌아야 돼. 한번에 봐봐. 지금 올라가고 스텝이 안 맞춰봐요. 이러니까 박자가 맞아요 안 맞아. 쳐도 계속 저기만 들어가지. 이렇게 공이 오면 공이 저기서 오잖아. 이렇게 오잖아. 저기서 오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본인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아까도 설명해 줬잖아. 오잖아.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오잖아. 그죠? 공이 온다. 빠진다. 저쪽에서 카트를 준다. 이렇게 오고 있다.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아니. 더 왜 안필어. 저희는 못했으면 앞에만 되려? 가지러지 말고 응. 아까봐. 빨리어. 알아봐. 네. 아니 어까봐. 네. 멈춰. 잠깐만. 그렇게 됐어. 아이씨 공기 밑에 뜨지?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자 모여보세요 이쪽 봐봐요 이쪽으로 가서 나 봐봐요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다 넘어와봐요 봐봐요 지금 카트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받아 넘기는 느낌이어야 돼 스윙이 근데 지금 본인들은 저기서 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버티들어도 공이 내가 여기에 안 오면 이동하면서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카트볼을 잘 잡으려면 공이 저기 너무 오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갑자기 확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봤어요? 그리고 이거 투스텝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짝짝 이런 식인거야 한번 이만큼 빠지고 두번째 이만큼 빠지고 이런 상황인거지 그럼 이어서 해보면 이런 상황인거지 그럼 이어서 해보면 근데 서브 넣고 저기 막기 전에 이미 이렇게 빼 그러니까 자꾸 걸리고 지금 지금은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에요 네 제끼때 미리 빼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걸 때도 있어 물론 네 하지만 안전하게 자 같이 빠지는 거지 공이 오는 거에 그러면 백스윙이 커질 리가 없어 공이 이해됐어요? 네 그치 이렇게 공이 오고 있어 그치 이렇게 뺏어 이렇게 친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에요 자꾸 빨라지는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치면 늦으면 늦었지 빨리면 못 쳐 라켓으로 공을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렇지 라켓으로 공을 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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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주 잘했어 그렇지 멋진 전 실장님 배에다 친다고 생각하고 저건 쭉 길게 보내 이미 길게 보내면 스핀이 여기 멎는다고 지금 보면 이렇게 공을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기만 해도 라바에서 공을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자극을 안 주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쭉 쭉 그냥 이렇게 쭉 쭉 그래 그래 라켓 좀 잡으면서 너무 논다 라켓을 라켓 좀 잡아 쭉 그래 쭉 그렇지 쭉 그렇지 라켓랑 같이 빠져요 공이랑 공이 오면서 라켓을 같이 빼 그렇지 그 다음 맞을 때 팡 맞을 때 쭉 더 5분 더 해요 그렇지 그렇지 5분 더 해요 그렇지 예 스윙으로 칠 줄 알아야돼 스윙으로 스윙으로 스윙이 더 가야돼 끝에서 약간 소심해 이다름님 더 쭉 끝에서 소심하게 하지마 더 세게 해도 돼 공이 나가도 돼 나가도 돼 굿 그렇지 같이 빠지라 그랬죠 라켓트가 그렇지 그렇지 스윙은 힘이 없어 팔에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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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힘이 없어서 밀리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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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래 속도 두 배 높여봐요 이다름님 맞을 때 스윙 속도 맞을 때 라켓 좀 꽉 잡고 나이스 더 자세를 앞으로 숙인 다음에 중심을 앞으로 숙인 다음에 다른거 바꾸지마 다른거 바꾸지마 딱 그것만 숙여 그 다음에 스윙 속도만 높여 그렇지 더 땡겨왔다가 땡겨 라켓으로 공이랑 같이 나왔다가 그래 거기서 다시 끊지마 스윙 끊지마 쭉 그래 스윙 끊으면 안 돼 골반이랑 같이 넘어가면서 쭉 그렇지 스윙 끊으면 안 돼 골반이랑 같이 넘어가면서 쭉 그렇지 골반이랑 같이 넘어가면서 그렇지 골반이랑 같이 넘어가면서 좋아 그래 그래 골반이랑 탁 한 번에 넘어갈 때 스윙 끝까지 가요 둘 쭉 그렇지 잘했어요 쭉 그렇지 정원재 님도 지금부터는 좀 강하게 걸어보세요 정원재 님도 강하게 걸어보세요 정원재 님도 강하게 걸어보세요 3구만 강하게 걸어보세요 그렇지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 두번 연속이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스윙으로 쭉 쭉 쭉 같이 당겨왔다가 골반으로 정원재 님도Tra 꼼꼼히 육수 두툰 스프 키 밑줄 위쪽 두툰 있고 두툰 하나 두툰 상대가 앞에 있는 거고 상대가 앞에 붙잡은 거고 그렇지 상대가 앞에 붙잡은 거고 상대가 앞에 붙잡는 거고 상대가 붙잡는 겁니다